너... 놈의 놈 왜 도망갔어? 감히 도망갈 짓다니 왜... 너 도망갔어? 뭐? 도드가 인간형이 된 거 아닐까? 젠장, 사람! 너는 내가 쫓아났어! 내가 도망갔어! 사람은 죽었구나 넌 나와 함께 간다, 널 연행한다 왜? 왜? 질문을... 봐봐, 내가 그 여자친구에 대해 물어봤는데 그것은 내가 죽었을 때, 그 여자친구가 죽었을 때 그 여자친구가 죽었을 때 그 여자친구가 죽었을 때 내가 어떻게 알았을까? 쟤... 그 여자친구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었어 그 남자친구가 자살했을 때 너는 그 나라인으로 찾으려고, 맞나? 내가 어디에 있는 거야 그 여자친구가 죽었을 때 넌 누구냐. 일단은 때리고 때리고 시작하자. 꼭 따라와. 디? 누가 더비? 뒤에 있다! 세상에나. 더 아름다워. 예쁘다. 무릎이. 하지만, 너는 죽을듯이. 네. 두 손을 뒤로 밟고. 네. 어디 갔지? 자, 한 사람을 죽었고, 다른 사람을 죽을듯이. 그것은 툭을 설명할 것이다. 그럼, 차를 타고 떠났다. 안 죽인게 다행이네요. 자, 올라가. 옐리자베스가 없는데. 옐리자베스는 없는데. 그럼 우리는 어디에 가야 돼. 차량을 전화할게요. 고기가 많이 드시고 싶으시면 부패를 가십시오. 부패 가면은 고기가 많으니까. 우리는 항상 한 발을 향해. 우드스맨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단서고 살아있는 페이스를 마지막으로 본 것 같고 그자입니다. 그놈에게 대답을 듣구나 뭔가 보이겠죠. 바랍니다. 비그비? 내가 솔직하게 말해. 누군가... 이것을 했다. 아직도 앞두고 있는데. 나는 그냥... 한 발을 향해. 불안한 기분이야. 너는 모르겠지, 아니면... 그냥 말하지 않지. 거짓말 하면 잡아먹을 것 같다. 도와줘서 고맙소. 감사합니다. 먼저 말하시오. 말을 끊을 생각은 아니였소. 아니, 그건... 그건 아무것도 없습니다. 그냥... 썸남 썸뉴... 저는 생각보다 힘들어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우린 도와줘서 고맙습니다. 너는 잊어버리지 않았을까? 그리스도 있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. 혐의로... 혐의로... 저는...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겠지. 저는 그렇게 생각했지. 하지만 크레인은 자신의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. 당신은 최선을 다하고 있어. 당신은 최선을 다하고 있어. 당연히 당신은 하루 일을 잘하고 있어. 지금, 저는 문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. 이 사람은 아무도 없어졌습니다. 그런 사람들은, 그렇게 말하자면, 그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는다. 너는 정답할 수 있겠지. 잘 모르겠어. 그냥 구멍 시스템이야. 뒷문으로 돌아오는 자에게는 우리는 얼마나 시간을 할까. 앞문으로 돌아오는 자에게는 정문으로 돌아오는 자에게, 도움이 필요할까. 하지만 정문으로 들어오는 평범한 사람에겐 시간을 쓸 수가 없습니다. 이 게임의 목표는 백설을 꼬시는 거지? 끈기를 가져요, 백설. 그 자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? 그리 변화는 안에서 시작하는 게 가장 쉽소. 그리 변화는 안에서 시작하는 게 가장 쉽소. 아, 당연히. 내가 들었을 때 듣는 건 아니지. 난 놀랄 거리도 많소. 아, 아마 당신은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겠지. 네, 아마 내가 할 수 있겠지. 연애 시뮬레이션 아니었습니까, 이 게임. 빅비. 텔테임에서 만든 제가... 음... 그냥... 조심하세요. 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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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쪽도. 네. 혼자가 되었군요. 오그라들어서 분위기를 견디기 힘들다고요? 자 이제 솔로가 됐으니 다시 한번 작업을 시작합시다. 넥타이를 가다듬고 어깨를 넓게 펴고 빼를 입장하는 순간 나는 잘생겼다를 세 번 외치고 들어가면 미녀가 있습니다. 아니군요. 세상에나. 너 목소리까지? 어... 지나가다 들렀습니다. 인사하러 왔습니다. 인사하러 왔습니다. 자, 안녕하세요. 이제 여기서 꺼내면 되겠네. 봐봐.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, 알겠습니까? 제가 최근에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저. 누군요? 내가 친한 것 같다. 다시 한번 해봐. 그는 몇 주 동안 여기가 없었지. 아니, 아마. 모르겠어요. 근데, 네. 그는 여기 없었지. 그는 여기 없었지. 그는... 그는 모르겠어요. 당신의 나 큰어른이다. 저자가 시키면 다 하나? 저자가 시키면 다 하나? 약간의 정보만 있으면 된다. 도와줘야 돼. 그럼 내가 이곳으로 갈게. 그럼 내가 이곳으로 도와줄게. 도와줘야 돼. 도와줘야 돼. 저자는 단골인가? 저자는 단골인가? 저 대머리에 수염을 기른 남자. 거짓말쟁이들, 투성이고만. 그게 누구야? 남은 누구. 왜 안 치우고 있지? 왜 안 치우고 싶지? 자세한 곳을 원하다면 여기 꺼내야 돼. 내가 아주 호르렁한 정보를 느끼는 것 같아. 내가 이곳에서 정통하니깐. 하하! 나란 남자, 멋있는 남자. 이곳이 도와줘야 돼? 네. 광고비는 환불받아야겠네. 광고비는 환불받아야겠네. 하하! 또 이런 농담이 또 여자를 꼬실 수 있는 농담이지. 점점 선수에서 허접을 향해 가고 있네. rosato, Marc, 이렇게 변화를 할 수 없을지. 무슨 일로 변화할까? 오, 이곳은 나라. 치즈볼이나 마셔라. 쫙. 단계 체다. 토미지, 신혼부심의 신혼부심을 해 주세요. 이 사장은 단발이예요. 아, 이것들은 알고 계시네. 그냥 이것을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. 이곳에 많은 스툴이 많아. 거기에 앉아있으면, 너와 함께 말해야 할 수 있을지. 그리고 나는 내 목소리를 발표하지 않으면 좋지. 내가 정말 필요하다고 하겠지 뭔가 사줄까? 아, 그냥 남자를 좋아하는 거니까? 무슨 말이야? 마이더스 골드 줘 마이더스 골드? 물론 당연히 제가 생각해보니, 흔들어서 덜 줬으면 좋겠다 웃겨? 맞아, 정말 웃겨 괜찮았다 정말 진단해, 홀리 탈주범을 숨겨주면 똑같은 범죄자라고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겠지 나 왔다 덤, 앤디 나무꾼 나무꾼? 나무꾼인 것 같다 긴장하는 아줌마 어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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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묘에이디네 나 촉 되게 좋아 역시 나무꾼 인사도 안 하긴가? 인사도 안 하긴가? 너와 내가 몇 년을 보냈다 너와 내가 몇 년을 보냈다 난 싸우고 내가 싸우고 자, 워디 우리 두 분은 좋게 좋게 하자 무슨 죄인들만 모이는 것도 아니고 여행이야 내가 자리를 옮겨줄게 어? 이거 봐라? 오늘 나 힘들다? 오늘 나 힘들다, 형 힘들어 하지만 그냥 얘기만 할거야 웨스트, 얘기를 하고 싶어 이렇게 해야지 아, 분위기가 거기에 껴들려고 그래 어? 아마 너와 함께 얘기하지 않아 왜 우리한테 말해줄게 그래 괜찮아, 그랜 그레니군요 아, 그 사이 안다니 더러운 놈 웃음 그냥 한 분 전에 너는 누구를 알고 있었구나 응 어 그... 모두가 너를 알고 있구나 큰, 나쁜, 나쁜, 나쁜 지금 내가 이 나쁜 사람이야 너의 경찰은 그의 세상은, 그의 세상이네? 넌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? 너는 왜 여기야? 너는 뭐가 발생할거야? 다른 것들도, 당연히. 흐, 웃음. 너는 돈을 할 수 있는 거다. 그 여자가 몇 주 동안 다녔다고. 그 여자가 돈을 할 수 있었어. 난 당연히. 그 여자는 어떤 일을 안 할 수 없다고. 난, 난, 난 그 여자를 털려고 했어 난, 난 그 여자를 털려고 했어 무슨 소리라는 거냐 빨간모자와 할머니 말이야 난, 난 그 여자를 털려고ې 늑대가 근데 나 Bearby드가 이미 1년에 있어야 됐어 너를 이고, 내가 털를 воскрес했어 그래, 그 여자를 감사해, 내가 우리가 받았을 때 근데, 난 이랬지 너무 짜증나 나는, 난 남은 따로는 언제나 나 소리를 너무 많으셨을 때 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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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. 왜 너의 빨간 링 Galax한지 말한다고? 나의 페이트랑 나의 쾌우라 어? 페이트랑? 그는.. 그가 지금 새벽에 때리던 여자 어,pas야 안, reflective, 저는 있었나 말해 도맙지 못해, 그는 시체로 발견됐어 이건 좋은 상황인 아니지 아, 얘 죽 dead! 비그 비, 귓말 그가 까지 아 얘 또 최악이네 I hit that girl I did I shouldn't have but I didn't kill her You don't want to leave, right? They're gonna string me up, bigbee Like you said it looks fuckin' bad It looks really, bad but I didn't do it He was here That the fucking truth, sheriff You see? Bigbee Please You can't They throw me down the witch and well 진심이 느껴지긴 하는데, 그것만으로는 확정을 질 수는 없군. 헤이! 끊어!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 같지? 아, 끊어, 워디! 이 말은 그냥 너의 말이야. 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. 이 말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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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지? 빅비? 이 말은 이 말은? 진짜? 할리의 아들아가 빠지게 돼. 그녀는 그녀의 말은 이 말은 재고, 기다리게, 그 놈의 빅빅, 그 놈의 빅빅, 그 놈의 빅빅, 그 놈의 빅빅을 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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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분하지? 그렇게 확정하지 마 아, 좋은 뭐지? 뭐야 이거? 마인부인가? 오잇잠깐만 세상에나 어어 이 아줌마가 너무하네 죽겄어 주인공 죽겄어 피지컬이 너무 밀리잖아 나도 변신하자 나도 할 수 있잖아 이 자식아 어 야 한 대씩 주고받았다는데 날라간다 야 아야 피했는데 반대로 눌렀나? 아야 아이고 아이고 다 죽네 괜히 한 대 때렸다가 말로 할걸 후회된다 이래서 폭력은 나쁜거야 잡아먹는거 아냐? 뭐하려고 그래 어 어 너네 잘 먹고 늘었다 분노게이지 쌓여간다 어 휴생맨 나왔어 너넨 죽었어 이제 끝장을 보여주지 끝장을 보여주지 끝장을 보여주지 사쿠킥 큐티잡아 찍어 찍어 더미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로우키 이 자식아 그만하라고? 그만하게 생겼냐? 나 죽이려고 그랬는데 봐줬다 끝장을 보려고 그랬는데 겁만 주면 됐어 늑대 보고싶나 이것들이 희스키 술련아 더블 더블 돌아왔다 아 술 먹으면 돌아오는거니? 그런건 아니겠지만 술값을 낸다 돈은 줄게 내가 먹은건 내 돈으로 내야지 나무꾼은 변신 못하니까 그냥 숨어있네 이거 같은 치료만이 될 것인가? 만약에 내가 도와줄게 도와줄게 아니 조용히 따라오면 그에 맞는 대접을 해 주지 하지만 자네가 죽인 거로 밝혀주실 땐 그때 가면 하겠지 알겠지 알겠지 내가 첫번째 녀석을 내가 그 여자의 이름을 알려줄게 다 모였 다 모였네 아 씨 물 헐떡 넘어갔네 너 뭐 일로 오고 있냐 칭구야 뭐하는거야 아하하하 결정해라 테마극장 으아으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아이, 난 얘가 싫어. 젠장, 반. 필요없지 말이야. 젠장. 그가 너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야. 너의 형님은 이 시간을 죽였다. 이리와. 너는 죽였다. 너는 죽였다. 너는 죽였다. 너는 걱정하지 않아. 여기 D인가? 머리인가? 더미랑 D라고 했나? 얘가 D라고 했나? 얘가 더미라고 했나? 얘가 더미라고 했나? 토드가 인거나 되면 딱 이렇게 생겼을 것 같은데? 저 마법 우물이 뭔지 모르겠지만 애들이 굉장히 겁내하네요.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, 끝도 없는 우물이라서 그렇습니다. 어? 우리 아파트인데? 야수 설마 그런 미년데? 마법 우물은 안에 무엇인지 알 수 없는, 끝도 없는 우물이라서 그렇습니다. 아, 빠지면 못 나와요. 죽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. 뭐지? 뷰티? 백설? 뷰티? 세상에 백설 뷰티일 줄 알았는데 오호라 아, 에피소드 1은 여기서 끄지군요. 우리의 특별한 게 있었어요. 아, 역시 나를 좋아하는 여자들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군요. 어디에 있는 남자가? 어디에 있는 남자가? 넌 젊어, 너! 내가 무슨 말이야, 내가 무슨 말이야! 내가 무슨 말이야! 마성의 남자 세리얼 죽음 아, 아, 내 내가 선택한 걸로 선택지가 저렇게 됐나봐? 어, 저 뒤에, 잠깐만. 위험해. 위험해. 친구와 친구와, 끝까지 끝까지. 또 새로운 인물이 나오는군요. 에피소드 2 연기와 거울, 스모크의 미러.